Q. 말 타기 춤 저희가 말을 잡는 것 같이 손을 이렇게 뻗고 계단을 추거든요 말 타기 춤? 네 손바기 춤? 손바추 두 번째는 말 엉덩이 때리기 춤입니다 이거 언제 달려 춤 언제 달려 춤 힘을 위해서 대박을 위해서 달려 춤 좋네요 그러면 어핀은 달려랑 말이랑 합쳐서 말 달려 말 달려 춤 말 달려 춤 아 좋은데요 1 2 3 1 2 3 1 2 3 4 5 6 1 1 1 1 1 1 2 1 2 2 2 2 2 1 2 2 2 2 3